에이트 A팀,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? 안녕하세요, 저는 거친 아쿠마리더, 타쿠마입니다 아쿠마가 뭐예요? 악마 안녕하세요, 저는 거친 카리스마 아우라, 미라큐입니다 아, 근데 미라큐 형 진짜 힙해 어, 그러니까 안녕하세요, 저는 거친 스파이시 보이스, 린입니다 린 왜 이렇게 잘생겼냐? 야, 린 진짜 연예인이다 안녕하세요, 저는 거친 호빵맨 이장희입니다 귀여워 귀여워, 귀여워 호빵맨 장이 그리고 살이 좀 쪘어 맞아, 맞아 살이 좀 쪘어 저 친구가 삼십 몇 킬로를 뺐는데 맞아 최근에 다시 좀 찐 거 같아 안녕하세요, 저는 거친 열정을 맡고 있는 이두아입니다 안녕하세요, 저는 거친 성장캐 김시원입니다 아우, 잘생겼어 귀여워 이 팀은 거친 팀이네요 넵 넵 넵 근데 왜 이렇게 귀엽지, 거칠지 않고 아, 뭐 이제 무대에서 보여주면 되는 거죠 거친 모습이, 그렇죠? 넵 과연 메이트 A팀이 경연 아티스트는 누굴지 바로 공개해주세요 이건 인정 삐딱하게 삐딱하게가 나왔으니까 지금 솔로 대전은 진짜 우리 지드래곤 대 태양 태양 대 지드래곤이 된 거예요 나 처음 보는 기억 이거는 댄스 프로그램에서도 안 썼어요 진짜 네 근데 사실 지드래곤 노래가 정말 소화기가 어려운 노래거든요 삐딱한 거 사실은 우리 선우 씨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저런 좀 반항하는 그런 컨셉인 거잖아요 컨셉이죠 컨셉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어야 음악을 만들고 무대를 하고 하는데 그 맛이 살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어느 정도 아 이거 너무 웃기다 아